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고위 분식회의 결론 나면 거래정지 셀트리온 무엇이 문제인가 연휴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은 아니죠 사실 어제 매일경제 고득관 기자께서 이렇게 타이틀을 내보냈는데 타이밍 이것도 참 아주 냄새가 납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다오지스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중시에도 혼풍이 불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어제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2만명이 넘어섰습니다 2만명이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자가진단키트 휴마시스와 같이 판매는 거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런 와중에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위 분식회의 결론 나면 거래정지 셀트리온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결론이 분식회의 결론 날 것 같이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틀을 뽑는 건 투심을 흔들기 위한 거죠 투심 진짜 열심히 흔듭니다 매일경제 경영신문 응원합니다 응원해 참 다른 바위기업도 많은데 왜 셀트리온만 일어나 뭐 이거는 매일경제 고기자켓에서도 아실 텐데 셀트리온 못되게 잘 안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사에는 그렇게 못쓰겠죠 기사 내용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다 즉 한 사람이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 같은 구조다 식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닌 애매모한 관계가 분식회 개설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으면 회기적인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분식회 개설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지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고기자님 자 쟁점 1을 볼까요 국내 판권 매각대금 매출일까 영업의 수익일까 이거는 회계 계정의 문제일 뿐이지 매출로 잡든 영업의 수익으로 잡든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계정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 200억은 어디로 나가는게 아니에요 국내 판권 매각대금 218억은 이거를 문제 삼는 건 우리 회계사이시면서 셀트 주주이신 셀셀님 잘 써주셨죠 회계에 대해서 회사만 아는 사람은 이걸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그죠 쟁점 2. 창고에 쌓인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면 회계처는 어떻게 한다 이것도 셀트리온이 엿가락 늘리듯이 유통기한을 늘린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약처 FDA EMA 각국의 허가를 기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유통기한을 늘려서 회계처리를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참 말도 안되는 겁니다 세번째 해외 유통사의 정산계약은 반기로 했는데 회계처리는 분기마다 지금 일부 해외 유통사와는 반기 또는 온기로 정산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회계는 우리가 분기 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최악의 경우 1년마다 하는 그런 유통사하고는 아무리 못해도 1년마다는 그 재고 정산에 대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후 정산을 분기마다 하지 않고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셀트리온 회스케어가 상장사인 만큼 분기마다 사후 정산 관련 비용을 회계에 반영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다른 회사의 계약서 상에 이미 반기 또는 연간으로 사후 정산을 하기로 돼 있는데 회계처리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다 당연히 이거는 다른 회사의 계약서에 써 있는 것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분식회계 결론 나더라도 고의냐 과실이냐가 중요 이러면서 지금 시젠과 삼성바이로릭스 예를 들었는데 시젠은 지난해 3월 분식회계의 문제로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거래정지는 없었다 그리고 삼성바이로릭스 같은 경우에는 고의분식회계를 해서 지금 5개월 정도 거래정지가 됐었죠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분식회계가 고의성을 입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정지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최악의 경우 시젠처럼 분식회계로 인해서 과징금 정도를 받겠죠 거래정지 당할 일은 없습니다 매경고득관 기자 설날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남은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 가지고 흔들리실 분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와서 우리들 마음도 다시 잡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